서필이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지도 갈아입는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식탁은요? 식탁은 그걸로 하고 식탁도가 차이 있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 차이. 아, 네. 이따가. 어각당하고 있는 느낌인가? 친한 느낌이 아니고 어각당한 느낌이군. 잘생겼어. 목록함 뭐하셔. 어, 귀요? 응. 아이고, 그래. 센터에 계시는구나. 야, 공무원 집안이네. 오, 세상에. 야, 군인이 최고야, 요즘 양. 알뚜 받는 것도 경제문이 몇 대 있다던데. 아, 이거 울고자, EMA인 날씨가 좋아요. 너무 canonical입니다. 감사합니다.